안녕하세요. 제 마그네트입니다. 오늘은 도어 경보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바로 이 도어 경보기는 작지만 강력한 큰 경보음이 울리는 제품이에요. 외부의 위험한 상황을 알려줄 수 있고요. 보통 본체와 도어 자석이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콤팩트한 사이즈로 출입문이나 창문의 문틈 사이에 설치하여 출입문이 열리거나 창문이 열리는 순간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제품 뒤에는 양면 케이프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정면을 떼서 쉽게 부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혼자 사시는 여성이나 장시간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.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가정집에서도 설치해 놓으시면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제품은 리튬 건전지 3개로 작동이 되고요. 측면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서 온오프를 플레이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. 도어 자석과 봉체가 한 세트인데요. 여기 보시면 화장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서로 마주보게 해주시는 게 좋고 최대한 1mm, 2mm 최대한 밀착을 해주셔서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나서 분리가 됐을 때 경고음이 울리는데 이따가 현관문에 직접 설치해서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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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